자,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은행원일 경우에 관련된 직업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는 우리 회사원일 경우에 직업소개를 했는데 은행원일 경우에서의 직업소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야 아달라 수오랑 뿌가와이 방입니다. 한번 더 읽을까요? 사야 아달라 수오랑 뿌가와이 방. 저는 아달라 모음입니다. 자, 수오랑 뿌가와이 방이에요. 이렇게 수오랑이라는 단어 원래 한 명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직업 표현할 때 잘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가와이 방입니다. 여러분 뿌가와이라는 단어가 직원이고 자, 은행원일 경우에는 바로 이 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바로 방이라는 단어가 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 제가 소리 어떻게 냈어요? 방이라고 소리 냈어요. 어, 선생님 이 단어 뭐 이렇게 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방이라고 소리내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라는 단어는 항상 방이라고 소리난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 은행 직원입니다. 다음 볼까요? 사야 먹그르자 디 방 하나. 한번 더 읽을게요. 사야 먹그르자 디 방 하나. 저는 일합니다. 디 어디에서? 이 하나은행에서 일합니다. 사야 먹그르자 나리잠 스밀란빠기 삼빠이잠 은함 쏘레. 저는 먹그르자 일합니다. 다리 모모로부터 라는 전체사였어요. 모로부터 잠 스밀란빠기로부터 삼빠이는 모모까지라는 전체사예요. 목까지 잠 은함 쏘레까지예요. 여러분 잠은 시간입니다. 시, 시간이라는 뜻이고 잠 스밀란이라고 하면 아홉시예요. 자, 빠기는 아침이에요. 아침 아홉시부터 삼빠이 목까지 잠 은함 쏘레.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다음 더 볼게요. 우리 한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 가지의 국가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방 하나. 하나은행은 아달라 모모입니다. 삼라사도 우리 앞에서 했죠. 모모 중에 하나라는 숙어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모모 중에 하나입니다. 모 중에 하나예요? 방 떨어끊을 날 중에 하나예요. 아, 선생님 방 떨어끊을 날 이렇게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응용하는 문장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이죠. 유명한 은행 중에 하나예요. 디 어디에서요? 자, 이번에 국가 이름 명이 나와요. 디 어디에서? 느가라라는 단어는 국가예요. 스파리티는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이라는 단어거든요. 모와 같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아메리카면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단 라인 라인을 줄여서 축약으로 해서 뭐라고도 씁니다. 그냥 대, L, L, D, L이라고도 씁니다.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단 라인 라인, 기타 등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은행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국,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국가에서의 유명한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수다 사투다운 먹그러자 디 방이니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수다 사투다운 먹그러자 디 방이니 저는 수다 이미에 사투다운 1년 먹그러자 이랬습니다. 디 어디에서? 방이니 이 은행에서 그렇죠? 제가 보르투가스 디 방이니 마케팅 글로벌.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보르투가스 디 방이니 마케팅 글로벌. 저는, 자 여러분, 보르투가스라는 단어는 업무를 맡다, 업무를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를 보시면은 혹시 중간에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가운데에? 뚜가스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 보르투가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가운데 뚜가스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 뚜가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어요. 뚜가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무슨 의미로 했죠? 업무, 임무 이런 의미로 봤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 뚜가스하고 지금 보르투가스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인도네시아 문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문법은 어근이 존재합니다. 즉, 단어의 뿌리가 존재를 해요. 어근이 존재하고 어근의 앞에, 혹은 어근의 뒤에, 혹은 어근 앞뒤로 이렇게 접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사가 붙어서 문법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명사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는다든지, 혹은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문법 시스템이 형성이 됩니다. 이 버르투가스라는 단어는 접두사 버르르, 즉 동사를 만들어주는 이 문법인데, 버르가 붙어서, 접두사 버르가 붙어서 버르투가스, 즉 동사가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버르투가스 하면은 업무를 맡다, 업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박연 부서에서. 마케팅 글로벌. 이 글로벌 마케팅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사야 아깐 버르기 끄자 카르타 운뚝 먹으르자 다 혼드빤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야 아깐 버르기 끄자 카르타 운뚝 먹으르자 다 혼드빤. 저는 아깐이라는 단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미래시제 조동사예요. 저는 아깐 뭐뭐 할 겁니다. 버르기라는 단어, 가다구요. 끄는 어디어디로라는 전치사한테 항상 버르기 끄, 버르기 끄, 버르기 끄, 버르기 끄, 버르기 끄 짝꿍처럼 잘 붙어다닙니다. 어디어디로 가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의미의 표현입니다. 저는 갈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자카르타로 갈 거예요. 운뚝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포라고 똑같은 무엇을 위하여자, 무엇을 위하여, 먹그르자, 일하기 위하여. 다 혼드빤은 내년이라는 수감입니다. Sou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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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